기다려봐 오빠! 해봤나 뱃살 중에 그래, 태클바 해봤나 뱃살 중에 태클바 해봤나 뱃살 중에 태클바 해봤나 뱃살 하나! 둘! 셋! 태클야, 너가 해야지 나는 작가하면 어떡해 하나! 둘! 태클! 우리 태클바 해봤나 뱃살 빨리 따라 한 번만 더 해 엑사이팅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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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죠? 웃긴다 스트레칭 내가 뒤에 얹어줄게 내려줘 왜 때려 내려줘야지 저쪽으로 가라니까 알겠어 아니, 아니, 햇살 햇살아,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그렇지 오빠, 나라도 오게? 왕이 뭡니다 여기가? 스트레칭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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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제 감사합니다.